자 이번 코너는 에이티즈 멤버들이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팬분들도 미처 몰랐던 에이티즈 멤버들의 매력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자 먼저 우리 민기 군의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명은 핑키밍키 개미할끼. 라임을 살렸나요? 라임 맞췄네.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. 인생 자우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.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. 아 네 지금 팬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.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아요. 목소리 존재감 살짝 한번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. 아 여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 멋진 목소리로 이제 좀 있다 집에 가서 잠을 잘 거잖아요. 여러분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오. 오 오 나 지금 잘래 나도 지금 잘래 나 지금 잘 뻔했어. 어 진짜 숙면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어서 다음 멤버의 자기소개서 한번 볼까요. 종우 군의 자기소개서입니다. 요즘 내가 자주 하는 생각 대학교 수시는 잘 볼 수 있을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기가 6단 고음 4단 쪽의 힘 춥고 다음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안 들어볼 수 없죠 6단 고음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마지막 6단계까지 인정? 여러분들 인정? 인정! 6단 고음 대단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옆에 사과가 마련이 됩니다 진짜요? 그렇다면 조군이 선보이기 전에 우영군이 먼저 사과를 조개봐주시고 우영훈아 보여줘 보여주세요 우영훈아 한번 보여주세요 갑시다 일단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우영훈이 보여주고 있어요 와 안 돼 안 돼 자 이미 한 80% 쪼개놓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서가로 자 본인의 예 특히 힘 서가 쪼개기 서가 쪼개기 서가 쪼개기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이렇게 쉽게 아 아 아 제가 뭐가 되나요 예 우리 우리 역할을 아주 잘 수행이 아 예 원래 못하는 걸 일부러 보여줘야 빛나는 거거든요 어 조군 대단하네요 예